공이 밑으로 비어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나이스! 또 들어갑니다. 빨려들었습니다. 스피드가 준비되네요. 정확합니다! 파이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좋아요, 나이스. 윤희나 선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돕니다. 끝까지 내리막이에요. 자, 윤희나. 오, 윤희나 이제 들어갔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는, 그리고 7번 홀부터 9번 홀까지 3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윤희나. 전도회부터 이 샷감이 올라왔습니다. 똑바로 멀리 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 윤희나. 오, 윤희나. 오, 윤희나. 오, 이렇게 들어갔어요! 윤희나! 우와, 샷 이글! 우와... 바로 점수를 줄여야 된다, 되게 했더니 이야,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 타를 줄이네요, 하늘에서. 오, 나이스 샷. 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으하핳하핳.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 런샷이 나오죠. 거의 완벽했고요. 병사보세요. 스피드 지금 이게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하하핳하핳하핳. 하하핳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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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하하핳. 한글자막 by 한효정